읽기, 읽기, 읽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만드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번, 1번, 단추를 풀고 있어요 1번, 단추를 풀고 있어요 1번, 단추를 풀고 있어요 이렇게 된기를 알게 되신 Boyii 1번, 단추를 풀고 있어요 1번, 단추를 풀고 있어요 그러면 흐름이 말하는 것처럼 흐름이 말하나 흐름이 말하는 게 흐름이 말하니까 흐름이 말하나 잘 흐름이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또 다음 일단 이거면 제가 지금 글을 기록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짓는거 그래서 다른 가정도 이게 그가 제 여름에 제 여름에 according to 이것이 있는 것을 미리criв한 Gesa profess lo avec 이것이 남자와 함께 있는지 지금 이것이 사는 것과 비슷한 문제 이것이 사는 것을 무엇 comunque 먹 Kopik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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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